안녕하세요. 진짜 이렇게 봄날에 우리 집 앞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아 진짜 너무 좋네요. 엄마, 엄마 내 검규잖아. 어 저 진혜님? 엄마 있잖아. 어 나. 안녕. 사진 찍어야지. 아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. 우리 한 번은 어떡할 거니? 아 잘한다 잘해. 아 그래 그래야지. 자 다음은 나의 그 허위경력 어떡할 거니? 아 그래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지. 아 잘한다 잘해. 자 다음은 내일 주가 조자. 이거 어떡하지? 아 맞아 대충 넘어가면 되는구나. 역시 우리 검게 잘한다. 아 근데 진짜 아프로그 스타일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수사하라고. 아 근데 막 이런 애들 있잖아. 나 진짜 짜증 나거든. 아 너는 어떡할 거니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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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헉 한 번, 보자. 알아서 다 처리한다. 아우 너무 안한다. 역시 우리 검게 진짜 대박이다. 아 그런게. 그래.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아서 처리할 건데? 아 맞아. 저녁은 입학 취소해. 왜? 왜? 아 그래 김혜경 없으시지 왜? 왜? 아 그래 이병수 왜 딱 기다려야겠지? 어 나 누나 간다 아 좋아 좋아 아 그래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아 진짜 잘한다 아 우리 관계 이렇게 젊은 날에 너무 잘한다 우리 한번 잡아주고 좋아했어 내가 진짜 맛있는 간이랑 따위랑 줄게 우리 함께 가자 자 일어나 일어나 안녕 간빵 좋아해 그럼 안녕 가자 우리 강땅 먹으러 가자 강땅 먹으러 가자 강땅 도망간다 아 오 아 오 그 은 감사합니다.